라디오 세상읽기. 오늘은 신년대담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년대담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요. 바로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인데요. 요즘 아주 바쁘죠. 2015년 새해 경북 도정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먼저 이 도민들께 새해 인사 전해 주시죠. 동해의 붉은 태양과 함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하나 챙겨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경북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2015 을미년 새해 도정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승부를 거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투자 유치 또 예산 확보 또 지역별 개발 각종 산업 단지별로 일자리에 나오도록 또 신도청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 함께 해서 또 농촌도 fta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풀어야 되고 문화 융성 문화를 통해 세계화 또 산업화되는 그 길을 하나하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청 이전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도청 시대가 갖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경상북도 도청이 이제 34년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 도업이 지금 옮겨가는 작년이 경상도라는 명칭이 붙여진 지가 계도 700년이 된 해입니다. 네. 그래서 공사가 다 미진돼서 이제 올해 6월달까지 다 마치고 이제 가을에는 옮겨 갑니다. 가면서 개발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낙후대든 북부 지역에. 그로 인해서 철도도 내려오고 도로도 되고 또 각종 soc 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대구 구미 포항 대구포 시대는 그대로 발전이 되고 하나의 개발에 핵이 만들어지면서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접근이 되고 특히 세종시하고 경북도청하고 안동도청하고 위도가 36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107km를 놓고 하게 되면 수도권 진입의 새로운 모습. 동서가 이렇게 4축, 5축으로 도로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이 아무래도 북부권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상북도의 권역별 발전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실 이제 도청이 북부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는 그대로 또 개발 추기 형성이 돼서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문화에 중심되고 행정에 꽃을 피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은 워낙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4대 권역으로 북부권 지금 해서 도청, 신도청 거점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문화, 관광, 바이오. 또 동양권은 해양산업벨트였는데 바다, 해양, 울릉도, 독도, 관광, 또 포항의 과학, 경주문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벨트가 형성. 특히 항만물류 거점, 유라시아 개발의 거점이 되는 걸려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서북구는 이제 ICT 또 이런 전자산업 중심으로 또 형성이 되고 탄소클러스트. 그래서 지난번에 경북형 창조혁신센터가 구미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포항은 포항의 민간자유형으로 만들어지고. 또 남북구는 이제 창의지식벨트 경산영천을 중심으로 한 또 항공 또 지식벨트가 형성되고. 이래서 고루고루 산업이 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근본 균형의 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지역별로 다 발전한다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 늘어서 탄소소미나 3D프린팅 산업의 심혈을 제가 기울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5뿌라스이다 이렇게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5개는 또 ICT 융복합 국방항공 또 농업 부분에 ICT 분야. 또 로봇 수중안전 국방로봇 이 상당히 현장으로 이제 바다 속으로 로봇이 다 바다 청소를 하는 또 에너지 부분 동해안의 원자료 에너지 클라스터 연료전지 이런 것들. 또 바이오는 이제 북부 생명 과학 백신 같은 걸 만들어집니다. 그걸 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구와 경부의 공동으로 하는 물사는 멘브레인 산업. 물에 관련된 필터라든지 물에 대한 생산 또 해수의 담소 사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일자리.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탄소 성형 클라스터. 그다음에 3D프린팅. 여기서 한 가지 탄소 성형 클라스터에 대해서는 탄소 섬유로서 완전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비행기 날개 뭐 바이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전통 섬유 또 자동차 모바일폰 이 시대를 넘어서 탄소 섬유로서 우리가 대구 경북에 있는 협력업체 한 천 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전부 다 협력업체로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그 기대도 하고 발빠르게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해안을 통일시대 북방 진출에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경북 환동의 북방 이니셔티브의 의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저 근래에 하산에서 러시아 석탄이 낮은 항에 와서 와서 낮은 항에서 북한의 낮은 항에서 포항 영일만 항으로 연탄을 싣고 온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에 이제 직접 연료 떼는데 거기 가면 조개탄으로 만들어서 지금 뚜유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부산으로 출발해서 동해를 추구로 해서 동해가 허리 부문이니까 나진으로 가서 시베리아로 가고 또 중국 횡단 철도도 가고 시베리아 철도도 함께 가는 그래서 이것이 dcrtsr이라고 보는데 유라시아의 철도도로에 대한 그런 이니시아티브를 어디서 갖고 있느냐 동해에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철도도로 동해안에 거기서 이제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 일본 착공이 되고 일본도 계속되고 있고 고속도로도 같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개발의 키를 보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실크로드 우리 문화로 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도 명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화와 이런 또 물산이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동해안을 남북 또 시베리아 중국의 어떤 협력의 같은 선상에서의 교두보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임박해 있다. 통일 시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도도 내면서 지역개발에도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도 건설하고 또 오르놓고 상당히 좀 시끄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통일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통일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경상북도 하면 우리나라의 유교 신라 가야 3대 문화권의 본류잖아요. 풍부한 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이 문화를 융성하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계신데 문화 융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좀 도민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인 겁니다. 우리 한 천년 전에 신라라는 문화가 있었고 또 500년 전에 선비 문화 또 거기에 관해서 가야 문화가 매장되어 있고 또 건대에 와서는 또 인내천 동화기역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또 새마을 정신 이런 것들이 동시대적으로도 그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공의 주르기 실패와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는 거죠. 문화발신국으로서 문화엑스포를 들고 국제시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갔었고 이스탄불도 갔었고 중앙시아의 많은 나라 총원을 거쳐서 2만 1천 킬로 그러니까 5만 리의 길을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행군을 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나로그 시대 때 선조들이 갔던 거기를 디지털로 이제 탑습하는 그래서 그걸 산업화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프트웨어보는 많이 개발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라 간의 협력을 취하고 또 그래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그리고 문화주권 문화강국.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실크로드의 길을 갖고 또 해양도 바다로도. 바다로도 인도와 이런 것들 지중해로 들어가서 우리 선조들이 다 간 겁니다. 그래서 9개 나라에 10개 항굴 전부 들렸는데 우리 조상들이 전부 그 문화의 흔적을 다 넘긴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나라는 좀 시끄럽고 이래도 그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 역사와 자존을 갖고 있는 문화대국. 그것이 곧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지평을 내려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를 육성을 해야 우리가 더 부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5 신년대담 경상북도 지사 김관용 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북의 혼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경북의 정책성 확립을 역전사업으로 추진을 해오셨더라고요. 경북의 정책성 확립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결국 혼인데 정신인데 그런 것은 물질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념이나 가치는 상실되고 실용만이 존중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땅콩 한 봉지가 온 나를 작년에 시끄러게 만들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락 또 고려 또 조선 또 6.25 전쟁 그런 과정 가난 지독한 가난 그런 건대와 새마을 거치면서도 그런 민족 혼을 이어서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경북과 태국이 있습니다. tk지역인데 그 문화주권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보자. 그런 정신이 있을 거 아니냐. 일본의 선바 정신이다. 그럼 또 유대인이 그렇게 나라 없이 헤맸던 그래도 유대 정신이 이스라엘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보고. 대한민국은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 혼을 찾는데 학자들을 동원해서 한 4년간은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이다. 여기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민족 혼을 여기서 봐야 되고 어쩌면 여기 경북의 혼이 대한민국의 혼으로 성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학교 교육도 되고 사회 교육도 돼야 되고. 그런 양면으로 해서 전문의들로부터 정신 무장이 되고 그래도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런 자존 그것이 국가발전 동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혼을 짧게 정의를 해 주시면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런 4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1개가 아니고 연결돼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신의 창 한국정신의 창이다. 한국정신의 창 그런 게 이제 프리젠처럼 통해서 봐야 돼요. 창을 통해서 보고 또 이 창을 통과하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선조들이 문화의 터전을 갖고 지켜간 것. 근대화 과정도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가 들어서 개화사상에 꽃을 피우고 이제 100년이 넘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선비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국민정신 도민정신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똘똘 뭉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군요. 네. 얼마 전 이 지사님께서 kbc 광주방송으로부터 제휴래 목민자치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먼저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상을 호남에서 언론사에서 제 1례 상을 제가 받았는데 자치 대상을 받았는데 도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은 어쩌면 도민의 화합된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난한 채찍으로 보고 하나하나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남과 호남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중심으로 영호남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동서 갈등이 사실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남북 갈등 이런 것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 지금 수도권 지방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동서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금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광주나 대구에 가서 동서 갈등이 뭐냐고 그러면 영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이상부터 50대 이상부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정치적으로 많은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또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역사적인 산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공개하면서 풀고 또 어떤 면 주장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오고 가고 방문론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하고 또 단체 교류도 하고 공무원들도 교류 근무도 하고 또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 도로라든지 88고속도로 이런 문제가 또 포항에서 가는 군산까지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같이 연결해서 그런 국책사업도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 풀리지 않겠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배설을 하고 하면 조선조만 해도 전부 그만두면 고향에 와서 후학을 가르치고 부모님 모시고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라에서 부르모 가고 했는데 지금은 위치해 가는 사람은 지금 서울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호남에 있는 분들하고 호남도 어떠냐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다.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수도권은 비대하고 공용화되어 있고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재앙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은 정치인들로 풀어야 되고 또 행정을 하는 중앙행정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지금 풀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혼자 비용이 말해서 수십조가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서울이나 경기도에 꼭 있어야 될 것 외에는 지방으로 과감히 내려와줘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취직도 하고 또 지방에서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입적 자원은 물적 자원을 잘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1대1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로 합리성을 갖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인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또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실현이라고 했듯이 우리 고통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이 좀 딴 데는 시끄럽고 해도 우리 뿌리가 좀 든든하면 되거든요. 정치판에도 하나하나 정의되어 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에서 좀 확실한 변화가 있도록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자꾸 싸져서 가면 또 정치도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함께 도민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새해 하시는 일 시원하게 좀 이루어져서 막힌 하수가 뚝뚫리듯이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도청 시대를 맞아서 경상북도가 좀 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년대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